이 안경이 저랑 안 어울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얼마나 잘 어울린대. 얼마나 잘 어울린대 이게. 사실 원래 이 옷 안 입고 있었어요. 집 도착해서. 사실 잠옷 입고 있었거든요. 저의 운.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 한 번 더 시도해 부탁하겠습니다.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 한 번 더 시도해 부탁하겠습니다. 12선까지. 저녁은 안 먹고 아침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요. 저녁은 안 먹고 아침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요. 근데 너무 안 보인다. 댓글을 보면서. 새벽에. 3시쯤인가. 서로 안 자고 있는 거예요. 너 잠 좀 자라 이러면서 엄청 보여. 미안해 이러면서.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.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와 있다고. 다들 잘 해주시고. 꼭 잘 하셔야 됩니다. 요즘 관심 있는 랩툰이랑 드라마 그림 그리는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안 보고. 그림도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잘 안 글리는데. 랩툰?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. 왜냐하면 톤이 안 나와요. 콘서트 한 번 하고 나면 목이 가가지고. 근데 결과적으로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들어오세요 여러분들. 저의 운. 좋은지 안 좋은지. 여기서 한 번 더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성까지. 사실. 몰래 이 옷 안 입고 있었어요. 집 두 차에서.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. 왜냐하면 톤이 안 나와요.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안 보고. 그림도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잘 안 글리는데. 랩툰? 랩툰. 매빈. 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뭔가 멋있어 오히려 존경스럽다 다음에 또 오면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마음이 재밌네요